1,000번째 특별 새벽기도회 1,000번째 특별 새벽기도회가 2021년 4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간 들여지는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학교가 9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석하셔서 가정의 사랑이 충만하고 주의 사역에 큰 열매를 맺으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 비전센터 정원 입구 방향에서 드라이브 뚜르로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학교가 9월 14일부터 11월 2일 매주 월요일 8주간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재직 세미나가 9월 12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있습니다. 2020년 새로 재직으로 임직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어와나 가을학기가 9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진행됩니다. 등록비는 9월 13일까지 등록하시면 25불, 그 이후로는 35불입니다. 등록은 직접 온라인으로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양육과정이 9월 9일부터 부목자 세미나를 비롯한 8개 강좌가 개설됩니다. 부목자 세미나, 구약개론, 가정학교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나머지 과정은 줌 미팅으로 진행됩니다. 교재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교회비전센터 정원쪽 입구에서 드라이브 투르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상단의 메뉴에 온라인 헌금을 클릭하시고, 금액을 넣으시고,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헌금번호, 헌금목적을 넣으신 후, 도네이션을 클릭해주세요. 도네이트 위드 에이 데빗 올 크레딧 카드를 클릭하시고, 주소와 카드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밑에 Save this information for next time을 클릭하지 마시고, 도네이트 Now 버튼을 클릭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로 헌금하실 경우 스마트폰의 문자 메시지를 열어주세요. 받는 사람의 교회번호인 833-982-1216번을 입력해주세요. 문자의 영어로 Give, G-I-V를 입력하고 보내주세요. 확인 메시지가 오면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새로운 윈도우가 열리면 이메일 이름,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시고, 내 자리 핀넘버도 넣어주세요. 크레딧 혹은 데비 카드 정보를 입력하신 후, 확인 메시지가 오면 끝이 납니다. 개인 체크로 헌금하실 경우, 기도 제목과 함께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시거나, 모아놓으셨다가 비전센터 뒤편에 위치한 WMC 빌딩 로비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수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